안녕하세요. 공가츄 라라입니다. 유튜브 영상 안에 구독 버튼과 로고를 넣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유튜브에서 다른 분들의 영상을 보다 보면 영상 오른쪽 하단에 마우스를 댔을 때 구독 버튼이 뜨죠. 그 방법을 오늘 알려드릴 거예요. 일단 구독 버튼을 넣고 싶은 영상을 플레이하신 후에 영상 바로 아래 채널 설정으로 들어가시면 왼쪽 카테고리에 채널이라고 있어요. 브랜딩으로 들어가셔서 거기에 워터마크를 클릭하신 후에 기존에 PNG 파일로 만들어놨던 워터마크나 로고 사인 같은 이미지가 있죠. 그거를 파일로 해서 불러오기를 하시면 됩니다. 불러오기를 한 후에 저장을 누르시면 내가 업로드한 영상에 표시가 돼요. 표시 시간이 나와 있는데요. 전체 동영상에 적용을 할 건지 아니면 동영상 끝부분 맞춤 시작 시간 같은 걸 설정할 수가 있어요. 설정한 후에 업데이트를 누르시면 영상을 플레이했을 때 영상 오른쪽 아래에 저희 로고와 구독 버튼을 바로 누를 수 있는 그런 버튼이 생겼어요. 유튜브 영상 안에 구독 버튼을 설정할 수 있는 방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